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안녕하세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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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 니콜이 안녕 캡틴을 끝내고 집에 왔어요 비가 왜 이렇게 오는거야 캡틴 봤어요? 저 캡틴도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유기도 봤어요? 진짜 아띠 캡틴 만들다가 내 몸이 부서지는 줄 알았어 하이 저 키요? 168이요 언니 냥이는 지금 우리 아띠는 지금 우리 언니랑 놀고 있어요 롱타임 러시 롱타임 러시 수퍼니 아띠 큐티 맞아요 우리 아띠는 귀엽죠 잘 지내요? 저는 잘 지내요 요즘 이번주? 이번주가 좀 되게 많이 스케줄이 많아요 안녕하십니까? 뭐하고 계십니까? 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몇 시야? 한국은 지금 몇 시야? 지금 11.12 PM 잘 지내요 잘 지내요 건강하네요 저는 건강합니다 건강해요 잘 지내요 노래 불러주세요 노래 불러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나 지금 생방 하고 왔는데 멕시코 안녕하세요 나 너 너무 반응해 나 너무 반영해 너 너무 반영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베스트 갑자기? Are you so beautiful? Thank you. 술 먹고 보니 새롭네요. 술 안 먹고 봤을 땐 어떻죠? 언니 노래 추천해주세요. 저... 노래 추천? 어, 피곤해요. 노래 추천? 노래? 노래? 뭐 있지? 요즘에 내가 듣는 노래 요즘에... 요즘에서 옛날 노래 많이 들어요. 옛날 노래 집이에요. 언니 어디요? 집이에요. I'm home. That's my room. In my room. 집입니다. 자꾸 왜 Are you okay 해요? 저는 너무 Are you okay 입니다. Hi. How are you? I'm good.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. 재밌는 영화 추천해주세요. 재밌는 영화? 저 최근에 넷플릭스에 있는 거 봤는데 제목 기억이 안 나. 잠깐만. 내 핸드폰 두 개 기다려봐. 잠시만요. 어? 저 내 라방을 따른... 라방을... 아이...